해남군이 알짜배기 사업인 땅끝 모노레일 운영권을 넣고 운영업체와의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그 이유를 양현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업체 측은 사업 초기 대출금리인 연 9.86%를 감안하면 2028년에나 투자비 회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해남군은 연 6%대의 실질금리를 감안하면 3년 전인 2015년 이미 투자금 회수가 끝났다며 운영권 종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업 초기 대출금 회수하고 공급만 해소해가지고 나가려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해남군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업체의 손을 들었습니다. 연 9.86%의 대출금리 부담을 해남군이 협약 당시 인정한 것으로 판단해야 하고 운영기한도 끝나지 않았다고 해석했습니다. 다만 최초 대출금리 9.86%를 그대로 적용할 근거도 없다며 한국은행에서 고시하는 실질금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단서를 붙였습니다. 1심 법원 판단대로라면 남아있는 금융비용은 4억여 원. 해남군은 2021년쯤에는 운영권을 넘기라는 입장이지만 업체 측은 적어도 2025년까지 운영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2004년 투자협약 당시 운영기한을 명확하게 못 박지 않아 불거진 모노레일 운영권 다툼은 해남군의 항소로 2차 법정 공방에 돌입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